형님이 해주시고요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드디어 민가원표. 겨울 왕창 들어간 라면만 끓여먹어도 맛있는데 저기. 계란까지. 맛있겠다. 너무 어두워. 벌써 잘 끓이셨다. 정채야. 겁나 맛있어 보인다. 그냥 다른 거를 잘 안 넣었어. 그냥 바다 내용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을 좀. 바지락도를 들어야 하는데 그건 전복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온는데 감히. 전복이 들어왔는데. 좋았는데. 좋겠다. 좋겠다. 꼭 준비한 놀은 거 같아. 더 좋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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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맛있는데. 응. 진짜 괜찮은 거지? 응. 맛있다. 진짜 뭔가 채워준다, 오늘의 고단함을.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요. 이렇게 못 살아? 매 끼니 밥해 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. 그러니까. 찻을까 할 때는 너희들 표정 보면서. 괜찮은 거지? 괜찮아? 진짜 괜찮은 거지? 아니 음식 만들어서 주면서 막 사정하는 건 뭐야, 나는. 진짜 맛있다. 2일차에도 그냥 흔히 해 주시면 안 돼요? 내가? 아, 보면 진짜 약간 밉장이야. 정색, 정색 뻔뻔하다.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얄미워요. 아니, 하신 김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, 그래도? 아니, 제가 할까요, 그럼? 나는 모르겠다. 그냥, 그냥 물어본 건데. 아니, 그냥 본 거야? 나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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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